꼴가다는 꼴꼬는 어떻게 먹을까? 골콰 그린 박성은 꼴꼴다고 꼴꼴은 어떻게 먹을까? 왜 뭣꼴이며지? 꼴가장 꼴꼴은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니? 바로 먹을 거야 음식만 보이면 꼴꼴 속물을 집어서 꼴꼴 그러다 손이 걸러낼 일도 있었지 뜨거운 고기를 잡다가 앗 뜨거워하고 수프로의 맛에다 놓고 술을 먹다가 손에 침 잠기기도 했어 이게 무슨 꼴이야 안 되겠다 다른 참 그러려면 어떻게 음식을 먹냐 알아봐야지 울터서 꾹꾹은 주위에 떠났어 하마골 모르니까 악어야 악어야 너는 밥을 어떻게 먹니 입으로 생선을 우정 먹지 묶어다운 꾹꾹도 악어처럼 생선을 우긋우긋 먹는데 이런 손에 생선비늘이 참 무섭잖아 하아 진짜다 기린아 기린아 너는 어떻게 밥을 먹니 묶은 가지에 달린 싱싱한 나뭇잎을 후루룩 긴 혀로 말아먹지 꿀꺼단고 콕도 기름처럼 먹고 싶었어 영차 영차 나뭇잎에 올라가 대공되는 가지에 매달려 후루룩 후루룩 저로 다닌잎을 말아먹지 앗 따가 가시가 질렸잖아 그러길래 왜 아주 그러길래 왜 왜 기린이 먹는 나무에 올라가 돼지야 돼지야 뭐 먹니 내가 제일 좋아하는 버섯 으악 그건 어떻게 먹니 코에 땅을 대고 킁킁 버섯을 찾아서 와장와장 파먹지 꿀꺼단고 콕콕은 돼지처럼 콩을 따게 되고 버섯을 찾았어 하하하하 하지만 버섯을 먹기도 전에 코와 입은 온통 속투성이가 됐지 하하하하 지치고 배고픈 꿀꺼단고 콕콕이 없는 옆집을 들어가는데 내가 냠냠냠 맛있게 먹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집안을 들여다본 꿀꺼덩뚝뚝은 깜짝 놀랐지 어? 깜짝 놀랄 일이 뭐 있어 그냥 아이가 먹는 것도 작은 꼬마가 뜨거운 고기도 주로 흐르는 수프도 맛있게 먹고 있잖아 꼬마야 꼬마야 넌 어떻게 밥을 먹니 두꺼운 고기는 턱으로 찔꺼먹고 두루룩 스프는 숟가락으로 써먹지 왜 진작 그걸 몰랐겠냐 꼭 포크로 찝어서 꼭꼭 꿀꺼덩 콧가락으로 떠서 꿀꺼덩 그럼 뜨겁지도 않고 흘리지도 않겠네 꿀꺼덩 그럼 신이 났어 너무 많이 먹으면 손이 안 올걸 이거는 우적우적 걔는 후루루접접 걔는 화작화작 꿀꺼덩 꿀꺼덩 그럼 고마와 함께 숟가락과 벚꽃으로 맛있게 냠냠냠 끝